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오늘 일면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2023년도 장애인 고용신뢰기업 수상기업을 선정해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트루컴퍼니는 공단과 연계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 기업과 기관의 고용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포상제도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트루컴퍼니를 매년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SK실더스 주식회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금상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은상에는 한국환경공단, 동상에는 구글코리아 유안회사가 선정됐습니다. 한편 트루컴퍼니 시상은 공단에서 기업과 기관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게 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면에서는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채용 시 정규직보다는 체험형 인턴 채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현황을 보면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이 각각 739명과 1,504명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서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청년 구직자 일 경험 제공을 위한 체험형 인턴 제도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국가보험부로 승격한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의 경우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기사에서 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고용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나, 정작 주요 고용주인 공공기관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서울 중구 명예의 전당에 아너 소사이어티 라운지를 개소했습니다. 모금회는 라운지를 기부자 간 소통 공간과 장애인, 자립 청년 작가를 위한 작품 전시 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기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억 원 이상을 기부하십시오. 4억 원 이상을 기부하십시오. 4억 원 이상을 기부하십시오. 4억 원 이상을 기부하십시오. 5억 원 이상을 기부하십시오. 5억 원 이상을 기부하십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